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스펜딩 챔피언 연세대학교의 개막전입니다. 4번에 정호상, 5번에 변준영, 10번에 주경식, 8번에 박지원, 9번에 천재민, 그리고 11번에 한승희 은희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양팀의 점프벌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재민이 다시 한번 공단했고 이정현, 드라이브인 사이드에서 미드레인지 들어갔습니다. 변준영 직접 돌파해 들어갑니다. 패스 내줬고, 맥보드 받고 공격 리본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쇼팅, 들어갔습니다. 주경식, 파고 듭니다. 주경식 돌아서면서 페이더웨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박지원이 안쪽으로, 뒤쪽에 천재민, 오픈사스, 석점, 꽂혔습니다. 이정현, 사이드로 빼줍니다. 석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울입니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도 들어갔습니다. 7대 4로 없어가는 연세대학교, 변준영 직접 이번에 돌파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정현 직접 레이업 두 점 올려놨습니다. 이정현, 이정현 사실 2번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쪽 찔러줬고, 공격 리본드, 대변 들어갑니다. 정확하지 않았고, 샤클락 4초 남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돌파해서, 슈팅 때려봤습니다. 공격 리본드 잡아냈고, 결국 석점에 성공하네요. 박지원이, 천재민,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천재민. 이정현을 상대합니다. 사이드로 빼줬고요. 샤클락 7초. 슈팅!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연세대 약국 이정현. 패스 1번 넣어줬고, 골밑에서 2점 성공합니다. 주경식. 직접 올라가면 봅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16대 10. 김정우 선수, 김영민 선수 덕분에 경기가 조금 또 풀리고 있는데요. 박자, 컷인플레이! 득점 성공! 공격 리본드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리본드 잡아냈고,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버자비터! 아, 지금 정말 압박이 대단합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꽂혔습니다! 동국대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 건 실책 이후에 속공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보면... 오우. 연세대학교 빠른 돌파! 속공! 성공합니다! 동국대학교, 골밑에서, 페이더웨이! 오우. 뱅킷샷 성공! 김경원. 오픈 차에서 석점 멀리서 올라갔습니다! 그대를 적중했습니다! 오우. 오우. 변진이 형, 이번에도 동국대학교의 와이드 오프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다시 한 번 박찬영, 한승희. 한승희,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한승, 한승의 득점! 석점 성공! 박지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허훈 선수가... 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빠르게 돌파합니다. 박지원, 내줬고, 그 레이업 두 점 올라갑습니다! 동국대학교, 탑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겨내고, 레이업 성공! 할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아, 지금 연세대학교가 끊어냈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박지원, 빠르게 들어갔고요! 한승희에게 내줬습니다! 한승희, 사이드로 빼줍니다! 와이드 오프, 석점! 꽃의 매달! 하하! 2쿼터 남은 시간에 40여초! 이민석, 이민석도 석점! 아, 이민석도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박지원에게 빼줍니다! 박지원, 슈팅 페인트 이후에 사이드로 빼주고 다시 한 번 석점 올라갑니다! 이발에도 꽂힙니다! 만들어주네요! 끊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국대! 동국대는 하지만 변진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2쿼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아, 지금 끊어냈습니다! 쉬운 찬스! 두 점 올려놨습니다! 한승희! 변진영의 드라이브인 실패했습니다! 빠른 공격! 박지원! 두 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또 덕점을 만들었거든요! 네, 변진영 페인팅 이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변진영 이겨냈습니다! 이번엔 변진영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석점 정확하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무성! 다시 뒷쪽! 좌중간에서 석점 성공! 공격 리바운드는 따내지 못하네요! 동국대학교의 속공입니다! 추경식! 변진영! 변진영의 득점 성공! 네! 박지원 빠르게 들어갑니다! 직접! 사이드로 빼줬습니다! 이번에도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김무성의 득점! 유익게 풀어나가고 있죠! 변진영! 사이드로 빼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힙니다! 저도 얼핏 봤는데 여성분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아, 지금 탈을 벗었네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한승의 석점퍼! 반대쪽 사이드 박찬영! 안으로 내줬습니다! 쉬운 찬스! 바로 이거죠! 양재비 선수! 조우성! 조우성! 돌아 들어가면서!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공 동국대학교 이민석! 두 점 레이업! 깔끔합니다! 이야... 그 이장현 선수가 네! 3점 주에서 두 번 시도했는데 그 두 분 다 손에 좀 맞았었죠! 아, 지금 이민석 선수! 이게 1학년의 플레이인가요? 이렇게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94 대 70 연세대가 24점 차이로 이긴 게 제다전수 차이고 유인이라는 20점 차이였거든요! 네, 말씀드린 수가 석점에 꽂혔습니다! 어, 지금 네! 더블팀 들어왔죠! 정상에 대해 좋습니다! 주경식! 브라켓! 굉장합니다! 이정현! 신승민이 양재영에게 양세영 석점! 꽂힙니다! 3쿼터! 양재현! 석점포! 아니고요! 이정현! 시승민에게 블락샷! 어우! 조성선도 블락까지 해주네요! 와이드 오픈! 석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꽂힙니다! 승부는 거의 좀 기울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2점수 차이는 이제 뒤집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공격! 동국대학교 끊어냈고요! 김종호가 레이어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승민! 반대쪽에 김무성에게 다시 신승민! 이게 바로 연세대학교의 공격이죠! 그러니깐요! 대단합니다! 물론 팀플레이로서 멋진 패스로서 석점하는 장면도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아! 백승환의 석점이 드디어 터졌네요!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 게 아! 지금 끊어냈죠! 아! 네! 김무성의 득점! 이런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2018 대학농구 유리그 1라운드! 홈팀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학교가 89대 5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거 360대 패스로서 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